난 그냥 해본 얘기야 장난이란 말야 끝내고 싶다는 그 말 거짓말이란 말야 한 번쯤 할 수 있는 얘기야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 가끔씩 서운하면 하는 말인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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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 해줘 고맙다고 하고 차갑게 돌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 많이 투정 부려서 환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 두 번 다시는 먼저 끝내자는 날 꺼내지 않을게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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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